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서른두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그 부인은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많은 옷가지들을 같은 또래 유학생들에게 주고 싶다며 기증을 했다 대부분 새 옷이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다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런저런 핑계대며 다시 옷을 돌려보낸 사람들도 많았다 부인은 그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이 입었던 점퍼를 달라고 해 일부러 6개월 동안 입고 다녔다 그리고 교회 가는 길에 그 아들이 묻힌 묘지에 꼭 들렸고 사나울에 한 번은 꽃을 갈아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고등학교 선생을 만나 혹시 추억할 만한 뭔가가 학교에 남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시를 잘 썼다고 얘기해 주셨다 그래서 그 애가 쓴 시를 모아 300페이지 정도의 시집을 만들어 지 박사에게 주었다 그 부부는 그 시집을 보며 큰 위안이 된다면서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난 어떻게 하면 지 박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계속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나는 지 박사가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해 병원 행정가들을 만나서 제안했다 지 박사는 평생 이 병원에서만 일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병원도 유명해지고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도 여기서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병원 도서관에 그 아이 이름을 넣어 기념 도서관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병원 행정가들은 진지하게 그 일을 진행하게 됐다 그리고 정말로 지 박사 아들의 이름을 딴 잔지 메모리얼 라이브러리라는 병원 도서관이 세워졌다 도서관에는 아들 사진을 붙인 통판도 만들어져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 했다며 칭찬해 줬다 나는 지 박사 부부의 상황이 늘 마음에 걸렸다 외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충격과 고통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 몇 년 후 지 박사 부부는 아들 이름으로 기념 도서관을 아주 크게 세우게 됐다 1974년쯤으로 기억된다 랜싱에 있는 공원에서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파리로 광복절 행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설교를 했는데 행사가 끝난 후에 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다 세그나 지역에도 예수님 믿는 신자분들이 있으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설교로 도와주십시오 사람만 모인다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은 신학생이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여겼던 때였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일단 그럼하고 약속을 하고 나니 내 일상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무척 바쁘게 돌아갔다 나는 당시 세 군데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다 평일에는 그랜드 레피스에서 학교로 다니고 주일 오전 11시에는 랜싱 한인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세그나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계속 켄트 카운트 교도소에 최플린 일을 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내겐 너무나 축복된 시간들이었다 공부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며 다닐 때라 온통 정신이 거기 팔려있던 시절 나도 아내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새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힘든 시절이었다 내가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가난한 개척교회의 목회자였다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김장환 목사님의 처남인 허브 스티븐스 씨가 타던 빨간색 폭스바겐이었다 원래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부속품을 갈아주면서 손질하지 않으면 제구실을 못하는 법이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웠던 난 제대로 차를 손보지 못했다 덕분에 겨울에는 히터가 안 나오고 찬바람이 들어와 자꾸 차창에 김이 서려서 얼어붙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긁고 또 조금 가다가 긁고 두툼한 담요를 씌우고 다니며 춥고 긴 겨울을 버텼다 가족들과 어디를 갈 때면 아이들 스스로 제 몫의 담요로 챙겨 차에 올랐다 그런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로서 참 미안했다 반면 여름에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차가 자주 열을 받아 멈춰 서기 일수였다 가다가 서서 엔진을 식혔다가 다시 가다가 서고를 반복했다 그래도 애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아이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런 차라도 타고 다닐 수 있음에 감사했던 날들이었다 나는 그랜드 레스피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렌싱으로 이사했다 그때 교회는 개척교회라 재정상태가 무척 어려워 교회가 사택을 준비해 줄 형편이 못됐다 그런데 장석중 박사가 나가서 사택을 얻어줬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 벽에 엎드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였다 나는 혹시 도둑인가 싶어서 잔뜩 긴장하고 가까이 갔더니 장 박사가 직접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었다 나 없는 사이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 위해 몰래 와서 일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나한테 들키고 만 것이다 그때는 내가 목사도 아니고 무명의 전도사였는데 그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나를 도와주었다 그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랬겠지만 그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연속 낭독 우리를 전개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치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서른 두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ũ lynching veux 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